우리 모임에서 가장 젊고 한의학에 전공한 우리 송재목 박사의 여던번째 생신을 맞이해서 우리 다같이 축하합시다. 한마디 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자 오래오래 사시고 하나 둘 셋 넷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송재목 생일 축하합니다 자 케이크 카드 우선 카드 우선 잘라 우선 잘라 자 같이 잘라 케이크 카드 같이 잘라 좋았어 좋았어 그 다음에 또 샴페인 터뜨려 봐 이거 못하면 안 돼 아유 겁이 나서 그래 왜 그래 아유 겁이 나서 그래 왜 그래 아유 겁이 conjunction 아유 겁이 좋아 자 잔 가져와 잔 씬 강호씨씨가 송재목씨 위해서 한마디 해주세요. 그동안 못 나와서 면합니다. 송재목씨 만수구무강을 비는 뜻에서 사 건배. 남산에서 4.7키로 걷고 내려와서 또 우리 노인들이 아예 가고 있습니다. 아이스콘 아이스콘 아이스콘을 하시고 먹네. 아 이거 참 노인들 멋지네 진짜 이렇게 다니는 노인들이 있음 나와보라 그래. 없지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